삼성중공업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7일 7,06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5,0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4일 6,53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10일 1,13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0.2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1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2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19일 가장 많은 14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2일 가장 많은 36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88%에서 약 14.5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15일 약 15.44%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7일 약 12.6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조원이며 2015년 9조 대비 약 마이너스 31.8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12.6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9.8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19.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93%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42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25.99배에 비해 약 86.8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1배이며 지난 2016년 0.57배에 비해 약 111.0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1.96% ROE는 마이너스 35.44%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사주 9,72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68위, 선방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6조 6,22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7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6위, 선방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3,119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302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7위, 선방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 4,52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303위, 코스피 종목 기준 808위, 선방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3회의 중립,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이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000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2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38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370원에서 5,6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2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중공업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4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